81점 만들어놔야 이거는 80점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판 쥐면 다시 80점 밑으로 내려가잖아 오른쪽으로 오네요 심지 뒤로 돌았어요 저기 솔저 죽었어요 루시오 컷 상대 힐러 제냐타밖에 없어요 아 투힐러라서 힐러 한 명 잘라도 좀 타격이 않고 오케이 나이스 제발 겐지 개피 겐지 버리고 거점 막죠 겐지 다운 겐지 다운 아 또 죽었네 아 이거 참 도로 그랩 극혐이네 진짜 황 끌려요 우리 가자타님 저도 궁 있어요 나 바꾸는 리퍼로 바꾸는게 좋은데 바꾸는 비 막을 땐 별로 안좋아 장담하는데 별로 안좋아 자리아 컷 리퍼로 바꾸게 로드오고 부좋아? 로드오고 부좋아? 로드오고 잡아요 잡아 응 로드오고 부좋아 레드 charismatic 레드나 3,4행궁은 솔직히 자리야공 연기하니 못잡아요? 70점대 위로 올라가면? 로드오그랑 자리야공 있어요. 50점대 밑에 60점대 이정도 가면 궁으로 한 3,4행궁 가능하지. 그냥 뭉쳐있으니까. 겐지다운. 매크리님. 오른쪽에 자리야. 오른쪽으로 매크리 가요. 매크리 노성강. 로드오개피 로드오개피. 여기 오른쪽 셋. 초월 초월 초월. 매크리 우측. 아직 성강 있어요. 자리야공 있을게요. 나 죽었다. 애들 밀고 들어와요. 다리 밑으로 밀고 들어오. 오케이. 무슈 다운. 석양. 석양.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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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초월 초월. 나이스 초월. 석양 컷했다. 안녕하세요. 아리아 부조와. 빼요 빼요. 오른쪽 로드오그. 크랩 조심. 겐지 부조와. 아이고. 아이고. 메인.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개피. 나이스. 나불라다가 뒤져버렸구만. 로드오그 부조와. 디군 간다. 아이고 내가 죽겠다. 로드오그 아깝다. 아이고 미안해요. 로드오그. 다리 밑에 자리야? 다리 밑에 자리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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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혼자 죽었네요. 초월 없고. 무시요공이 있을 거예요. 어둠으로 붙어. 아 뭐야. 메클이 아파요. 밀고 들어올 때 공 쓸게요. 로드오그 우측. 우측 방 안으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로드오그 혼자 우측으로 들어갔어요. 겐지 우측으로 감. 좌측에. 립. 그 뭐자. 맥크리하고. 루슈. 우측으로. 자리야도 가요. 나이스. 아이고 맥크리. 맥크리 개피. 안되나? 나이스. 빼줘. 빼줘. 나이스. 루시우님 궁 몇이에요? 루시우님이. 루시우님이. 리퍼 같은 거는 가능한데. 솔직히 정글의 궁은 힘들어. 자리야 궁에 쓸게요. 피가 100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자리야 궁에 쓸게요. 족팀. 한 방 딜이라서. 자리야 실드에도 카운터 당하고. 초월 초월 초월. 겐지 왼쪽에 들어와요. 나이스. 디바 사기다. 아직 3분 남았어요. 시간. 궁. 두 번 쓸 시간 남은. 상대방 딜러들 궁. 안 썼어요. 메이 나왔네. 메이. 겐. 아닌데. 예. 로덕 왼쪽.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난 그랩 쓸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애들. 겐지 보조와. 로드워크 정면. 로드워크 그레 빠졌어요. 겐지 궁. 로드워크. 매크리 매크리. 조였어요. 조월. 로드워크. 발견. 로드워크. 크리아크. 오컷. 로스피. 로스피. 로컷. 갠지 보조와. 아. 매크리. 매크리. 크리아크. 매크리. 이걸 힐키시. 리퍼님 여기 위에 한 번 숨어보실래요? 어디요? 또 위? 아까 거기? 애들 들어오면 낙공 한 번 써보세요. 사운드 들렸을 거예요. 어 겐지 표창나러 간 거 보니까 걸린 거 같네요. 일단은. 오른쪽으로 와요. 1분 남았어요. 오른쪽 와요. 오른쪽. 오른쪽. 자리야 이 쉴드 빠졌어요. 겐지 혼자 들어갔어요. 겐지 혼자. 겐지 다리 밑에. 어 다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다 들어가요. 지금 오른쪽으로 다 들어갔음. 오케이 나이스. 위도우 정면 위도우 조심. 어이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잡고 싶네. 40초 남았어요. 얘들 궁 거의 안 써가지고. 한 명도 안 쓰지 않았나요? 상대 궁. 정면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자리야 궁에 제가 쓸게요. 겐지 왼쪽. 겐지 왼쪽. 겐지 개피. 겐지 다리 밑. 오케이 나이스. 자리야 쉬프트 빠졌어요. 위도우 나세요. 위도우 위도우. 아 이 성강맞고 내한테 미친. 왜이래. 왜이래. 응. 음. 체급 한 번. 죽음이. 너의 곁을 건넌다. 아. 리퍼도. 전설 스킨. 뽑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일반 스킨이야. 영웅 스킨도 아니고. 근데. 리퍼는 전설 스킨이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일반 스킨이 더 나은 것 같지. 공격 시작까지. 30초. 무얼 꿈을 대는 거냐. 솔직히. 근데. 음성을 안 들어요. 제가 50점대 까지. 다. 경험을 해보고 온 사람으로서. 60점대. 중반대. 그냥 넘어가야. 사람들이 음성을. 들어와요. 솔직히. 그 아래는 음성을 안 들어오더라고.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와. 흐허허. 4. 3. 2. 1. 공격을 시작. A권점을 정리하십시오. 정파리기. 레이에스는 뭔가. 패기가 없어 보이는데. 정크랩. 정크랩 치매트라. 정면이 나을 것 같은데. 정크랩 때문에. 우측. 이거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죠. 지금 이렇게 아프네. 어 예. 힘들 것 같네요. 어 너무 세다. 정크랩. 정면으로 가죠. 넓은 데로 가죠. 정크랩 때문에. 방어로 가기 힘들어요. 장크랩을 상처나 세다 붙오는다. 상처문은 Crusade가 없긴다는 것 같은데. 에잇 아이고 맥크리 떨어졌어요 뒤에 로드오고 와요 뒤에 뒤에 로드오고 옵니다 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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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옴 아 안돼 맥크리 그 빠졌어요 성가 나 헤드 한방 맞으면 죽는다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어이구 자리야 커 맥크리 뒤에 있어요 조심 맥크리 뒤에 있어 성크렛 3층 성크렛 3층 로드오고 좋아 순간이동기 순간이동기 보갔어요 아 나 힐케 먹어야돼 투월 있어요 와아 실패 실패 이거 거점 들어가야되요 저희 거점 거점 이거 겐지 하시는 분 없나 자리야 실패 잡아 다시가요 다시 오늘 80점 찍었으니 죽음의 꽃이 죽인다 정면 그냥 초월 쓰고 들어갈게요 예 텔포 없어요 텔포 보고 우측 위에 정크렛 보고 있어요 지금 기반님이 정크렛 마크 해줄 수 있어요 마크 해주세요 보이시면 바로 갈게요 정면 정면 정면으로 그냥 뚫죠 다리 밑으로 갈게요 고 정면 바로 들어가요 어 들어가요 위에 있어요 지금 위에 다 있어 애들 석양 위에 아 위에가 썼는데 다이스 오케이 됐어요 좀 늦긴 했는데 자리야 궁 나이스 자리야 궁이 엄청 잘 들어갔다 그 위에 몰려있다가 자리야 궁 다 맞았네요 6분? 6분 남았네 시간은 많이 남았네요 아직 처음부터 그냥 앞다리 왼쪽 가죠 네 왼쪽으로 가보죠 내 궁 거의 안 빠졌어 매트리스로 왼쪽 오면은 이제 정크렛 아직 있어요 다리 밑에 보고 있어요 정크렛 아돈빠가돈 아돈빠가돈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궁 쓰지마요 죽지마세요 어 이거 숨어있는데 지금 적기지 앞에 메르시.. 아 메르띠님 그 리퍼 궁 봐주세요 궁 메신지 아 걸렸어 저 리퍼 궁에 초월 쓸게요 나이스 컷 아이고 컷 못했다 매크리 안 봤으면 컷 할 수 있었는데 3명이서 날 보네 약 드시지마세요 지금 한 명 없어요 저 지금 상대도 한 명 없고 가도 됨 가도 됨 어디 온대 로드 오브 좋아 로드 오브 좋아 로드 컷 나이스 로드 컷 로드 컷 리퍼 궁 있어요 리퍼 궁 로드 컷 돌아요 리퍼 궁 로드 위퍼 궁 로드 DC 로드 컷 루스프 로드 컷 로드 컷 로드 컷 로드 토 ي powder 폭탄받아라 조심 폭탄받아라 리퍼타운 폭탄 이쪽으로 와요 오케이 나이스 수고해요 다시 8.2 다시 80이네 아닌가 내가 못받았어 마지막에 그거같은 아닌데 완전 자리아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자리아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안녕 근데 80 됐는지 모르겠다 됐나 못봤어 아 됐네요 80 됐네 80이네 다시 80이네 아 안정적으로 81점 만들어놔야 이거는 80절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판 지면 다시 87점 밑으로 내려가잖아 여기야 됐어 동생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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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